안녕하세요 성남 화성점 집 일월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독은 기본이고요 좋아요도 기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스트로 쓰리. 탑 텐을 맞추는 시간이 왔어요. 네 저번에는 현역광에서. 탑 세븐이었죠. 탑 세븐에 선생님 뽑으신 분이 다 올라갔었죠. 아니 한 번 따로 한 번 틀렸어요. 그거 선생님이 에이스 뽑은 거잖아요. 다음에 뭐 탑 세븐 줄 세우기를 한 번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 들어오긴 했지만 순서는 못 맞추셨죠. 네네 일등은 그래도 맞췄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목요일날 에스트로 쓰리에서 탑 텐을 뽑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 둘 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순위는 안 먹이고요 탑 텐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석 같은 존재의 우리 예서야. 정말. 보석이죠. 우리 국민 어머님들 국민 아빠들. 우리 따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서 양 아마 국민 팬들이. 지금 무섭게 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예서 양이 정말 꺾이의 여왕이다. 정말 아주 감칠맛 나고 그 나이 어린 그 음성의 가냘픈 몸매에서 어찌나 저렇게 호수력 깊고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 예서 양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예서 양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말 우리 예서 양 사랑스럽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짙은 호수력과 감성이 풍부하고 그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마 인정하실 거고요 미스 트롯을 사랑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예서 양 아마 팬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예서 양을 너무 극찬한 것 같은데요. 아마 모든 어머니 아빠라고 보시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보면 우리 예서 양 다들 사랑하실 겁니다. 예의범절 바르죠 아주 인품 좋죠. 아주 그 또랑또랑한 눈과. 그 가냘픈 몸에서. 짙은 호수력 깊은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마스터 분들께서 어떤 점수를 주실지. 그것은 의문의 퀘스처 마크고요 우리. 딱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항시 이렇게 보면 우리 장윤정 마스터의.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예서 양이 일등이라고 봅니다 저의 마음속에선. 우리 예서 양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예서 양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배하연 씨. 이분도 또 꺾이의 대마왕이시죠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 아주 청아한 목소리 아주 크리스탈 유리에서 탕탕 치면 나오는 그런 목소리와 음성을 갖고 계신 우리 배하연 씨 탑 텐에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나영 씨. 어린 나이세요 이분은 또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쪽 귀가 안 들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칼을 품고 이를 갈고 한쪽에 하는 거 보면 아주 한쪽에 큰 칼을 차고 나오셔서. 나도 대성할 거다 하고 외치는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힘차고 곡선 굵은.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서주 씨. 정말로. 아주 가냘픈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셨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힘이 아주다 무척 커지셨어요 커지셨고 또. 그 심사위원 우리.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노래에 칼을 또 품으신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은 씨 복지은 씨는 소프라노의 대마와. 하이 음성의 대마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리시고 트로트로 아주 다 트로트의 손색없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참. 대단한 노력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스 김. 우리 천연 온군 우리 미스 김. 정말 가슴이 시원시원하게 뽑아내는 우리 김연자 선생님같이 정말로 시원하면서도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주 좋은 음성을 갖고 불러주시는 우리 미스 김. 그다음에 우리 윤서령 씨 윤서영 씨 윤서령 씨. 이분은 어느 때는 정말 잘하셔요 또 어느 때는 또. 힘들어요. 이 국악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 모르지만. 음성 자체와 목소리 자체는 상당히 뛰어났는데 제가 목의 상태인지 어떤 배에 힘이 없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가끔가다가 미스가 보여서. 심사위원분들한테 좀 아주 참 차짓한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요. 우리 우리 청중 관계단한테도 좀 조금 아주 어려운 소리를 들은 그런 분이 되신다고 좀 보여주시고요. 또.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오유진 씨 김소연 씨 핫한 분들이죠. 우리 오유진 씨나 김소연 씨들은. 정말 미모뿐만 아니라 음색 또한도 아주 미성에 가까우면서도 짙은 호수력을 갖고 있고 간드러진 목소리와 아주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우리 오유진 씨 김소연 씨입니다. 이 분 또한 아주 탑 텐에 들지 않을까. 아주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염유리 씨는 또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하는데 청중들과 호흡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뛰어나시는데 우리 그. 심사위원석에 계신 분들의 판단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분이 우리 염유리 씨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염유리 씨 파이팅 합시다.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다들 잘하시고 잘 부르시고 잘하시지만 이분들이 탑 텐에 들어서 탑 세븐 또 그리고 우리 트로트 정통 트로트를 빛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응원하는 일월성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서 본인의 아주 이루고자 하는 성취 아주 이루셔서 대박 나시기 기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